이 성격 때문에 필리핀 생활이 좀 더 편하게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안 부러웠던 게 시간만 조금 지나면 저 차도 충고차가 되고 저 차도 폐차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넓은 집에 살면 뭐하냐 넓은 집에 살아보니까 덥기만 덥고 또 지출도 더 크더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굳이 뭔가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욕심도 없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눅도 안 들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 뭐든 뭘 하고 있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하고 하니까 약간 주눅이 좀 안 드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필리핀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고 또 부탁을 하는 일이 단체 일을 하면서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단체에서 무료봉사 단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도 제가 중간에 브로커 라는 느낌을 안 줄 수 있었고 그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는 비즈니스만이 아니다 라는 걸 아니까 필리핀 친구들이나 여기서 만나는 중국 친구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또 집에 갈 때는 뭐 차비라도 있냐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단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기똥차게 압니다.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아주 크고 좋고 이러면 아우 뭐 그 사람한테 주눅드는 사람도 있고 저는 큰 집에 살면 아이고 지출이 많을 건데 수익이 안 나면 걱정인데 이런 생각이 안쓰럽습니다. 또 필리핀에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 아유 좀 오래 살아야 득점 볼 건데 제발 좀 오래 살아라 니 뭐 바라는 거 없다며 뭐라고 하며 그런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근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나 같지 않으면 나보다 못하면 당신 덕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러고 웃고 맙니다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가 유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필리핀에 와 계시는 분들 필리핀 사람들은 전에도 영상 하나 할 때 필리핀 사람들하고 인간 관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 올렸는데 일단 목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됩니다 내 지르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 만날 때는 차분하게 영어가 짧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을 좀 고치면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목소리 톤이 약한 게 제가 목이 좀 울 때가 좀 약합니다 소리 지르고 이러면 금세 목이 쉬어 버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장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바뀌면 또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일단 필리핀에 오신 한국분들은 일단은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했던 걸 필리핀에서 경험해 보신다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